스몰롬 테스트 입니다. 오늘 아침에 나가기 전에 아이들 주방에 풀어서 행동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듈 잘 됐어? 너 밖에 추운데 너 털 없이 견디겠어? 익숙해져야 된다 가을아. 경구 밀도가 높지? 좁은 곳에 나가기 전에 잠정 교육하겠습니다. 모듈의 가을이 교육 살도 엄청 쩌네요 가을이. 살도 다이어트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고도비만 이에요. 들어갔더니. 문 열어드려요. 나가고 싶으세요. 나가시죠. 나가고 싶으신 분들. 나가고 싶으신 분들. 나가고 싶으신 분들. 나가자. 나가고 싶으신 분들. 나가고 싶으신 분들. 나가고 싶으신 분들. 나가고 싶으신 분들. 나가고 싶으신 분들.